아 나는 왜 신이 안 돼. 나랑 나랑 떨어질잖아. 뭐야. 우리 막고 있는 건가 못 들어가게. 우리 못 들어가요. 아니잖아. 왜 여기 여기. 아니야 이거 못 들어가. 저기요. 좀 지나가겠습니다. 실례합니다. 왜 이렇게 생각나나. 아니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? 우리? 아니 어떻게. 아니 들어가면 돼요? 아니 이렇게 까지. 아니 이렇게 까지. 아니 뭐 이렇게. 나도 데리고 가요. 나는 데리고 가요. 이게 뭐예요. 나는 데리고 가요. 이게 뭐예요. 괜찮아 괜찮아. 왜 이렇게 신전을 부시고 그래. 형 나도 데리고 가요. 아유 신전이 왜. 조국이야. 아유 신전이. 신전이 들어왔어. 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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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. 형 형 나도 데리고 가요. 아니 어떻게 가요. 황수야. 들어와. 황수야. 어떻게 갔어요 형. 황수야 이불만 좀 해주세요 형. 자 황수야. 황수야. 여기가 신들이 있는 거인가봐요. 신전인가 봐요 신전. 올림풋? 이거가지고 올림풋? 오오오오. 이게 뭐야. 와. 오늘 대신 뭐예요. 당신들 두인들. 인간이죠. 나머지들은 다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. 나머지는 전부 다 신이구나. 신이 되지 못한 당신. 신들의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인간이 되세요. 태어난다고? 신이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능력이 있을 거야. 아. 어떻게 하냐고. 아. 큰일 나요. 형 근데 신들. 신들도 같은 물씬인가. 아 이게 뭐지. 신들의. 이분들이 저희한테 뭘 하진 않겠죠. 신들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라고. 하 이거 참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. 아 이분들도 어깨띠를 메고 지금 뭐 이거 어떻게. 아니 뭐 이게 주문 같은 게 있는 건가. 이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뭘 하는 거 아니야 지금. 응. 아닌가. 받으신 미션 같은 거 없으신 건가. 아니 도대체 뭐. 이게 도대체 뭐예요. 예. 이게 뭡니까 오늘. 무슨 뭘 하는 거예요. 예. 아니 녹색 오시네. 뭐 오늘 뭐 하는.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. 예. 아 이게 뭐. 이게 뭐 하는 거래요. 아 나 미치겠네. 야. 야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총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네. 어. 일단 좋았어. 뭐가 됐든 일단. 야 이건 아주 초성형이구만. 어. 물총 반지가 있네. 아 이거 뭐지. 어. 뭐가 있을 거 아니야. 괜히 인형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그죠. 나 지금 허물 키고 있는 거 아니죠. 아름다운 나의 뮤직. 아름다운 나의 뮤직. 아니 역대 우리 저 게스트 여러분들 아냐. 아이고 용화 용화를 깜빡했네 용화. 보아. 어. 민정이. 아유 지성. 아유 지성 씨. 어. 아유 연희. 수로 형. 아유 민성.